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3 수능 경제 해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총평 시간입니다 자 일단 아마 이 총평을 조금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두 가지 부릴 겁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끝난 학생들 실제 올해 수능을 친 학생들은 총평 잘 안 보죠 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다시 도전한 학생들 또는 내년도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이제 수능 준비하기 전에 볼 거고요 특히 기말고사 올해 기말고사 앞두고 수능 문제 반영하겠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시험을 보면서 올해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항상 매년 출제 경향을 체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앞으로 시험에 대한 대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먼저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마 올해 모든 대부분 원래 작년에는 수능에서 사탐 과목의 만점이 다섯 개인가 여섯 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두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과목들 선생님도 지금 이제 문제를 풀고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의 수많은 연락을 받고 또 문제를 봤더니 사회문화 생륜 정법 경제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실제 난이도만큼 1등급 컷 점수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경제 과목은 우리가 항상 이제 연계 문제도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많이 반복하면서 기출이 결국 수능의 미래다 그러면서 수능을 예측했는데 이번에 시험의 특징은 평이와 문제들도 있었지만 기출의 경향을 벗어난 파격이라는 얘기 뭐 파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이 느낀 체감 난이도 때문에 기출의 경향을 벗어난 파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출 유형과는 항상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올해 10월 교육청 문제를 푼 친구들이 좀 그런 당혹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래도 일컷이 많이 떨어졌죠 이번 시험도 그랬어요 기출과는 약간 경향을 벗어난 파격으로 시간의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을 거고 또 계산 압박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일 번부터 오 번까지는 할 만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육 페이 아니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육 번 칠 번을 겪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런 어떤 파격을 뛰어넘을 실력을 갖췄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 올라가고 결국 일컷은 선생님이 감히 감히 경제 선택자 수가 적다 보니까 좀 잘 보는 학생들도 있어서 좀 약간 간격을 줄게요 47 또는 4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일컷은 45에서 미니멈 정도 45 정도 45 44 이 정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쩔 줄 몰라 47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 경향을 벗어난 파격이라는 얘기는 기출을 너무 많이 기출만 반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기출만 반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출을 거의 외웠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을 거고요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면서 기출을 반복하되 문제를 좀 정확히 또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실력으로 점수를 얻었을 거고 시간과 계산 압박 올해 교훈은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천 이십삼 출제 경향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다른 과목들 모두 이렇게 나올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과탐은 계속 어려웠어요 우리가 물론 과탐을 봐 본 적이 없지만 과탐에 일컷은 항상 사십 대 초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탐구에서는 사십 대 초반의 점수가 나오면 충격이 크죠 근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하나의 경향이 될 수 있다 사십오 사십삼 사십이 사십일이 앞으로 하나의 경향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사탐 공부 비중 늘리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어떤 충격적 결과가 나온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된통 당해 본 거잖아 그래서 사탐 때문에 물론 일컷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면 자기가 시험 못 봤어도 48이 1등급이었다 41이 1등급이 되면 40일까지 맞으면 여전히 1등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표점이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유지된 학생들도 있겠지만 당황한 학생들 중에 시간 관리를 못한 학생들 중에는 생각보다 크게 점수가 하락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는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고요 특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새로 수능 도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항은 7번 11번 15번 19번 20번 문항은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기출을 벗어난 파격이란 얘기는 기출 유형을 벗어나서도 기출 유형과 똑같이 않고 기출 유형을 또 변형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확한 개념 그리고 다양한 문제 풀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로 총평 간단히 하고요 선생님이 본격적 해설 강의 통해서 만들 텐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목표 원하는 목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럼 본격적인 해설 강의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